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제 501주년 전교역 기념주일입니다 작년 500주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복사님들을 모시고 기념 세미나를 사주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올 하루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졌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운 지역에서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면제부라도 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는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자들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 성경 말씀은 사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교회는 잘못된 성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사재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의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 성직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였고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우턴은 카드릭 사재로서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제에 대해서 진노아 씨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수도하면서 제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을 하면 할수록 무거우신 그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수도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거운 짐에 대한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목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참 자유를 주는 감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애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틴 노터에게 큰 감동을 주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밝게 세우는 깨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섯 가지의 그러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질 않습니까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증거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루터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루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경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을 붙잡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덜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교회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고룩한 제사장을 부르셨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교회 정신이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새로워지게 해서 애쓰는 사람들 바로 것이 개신교, 우리 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고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에미아도 어려운 공동체의 사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니에미아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에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루살렘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예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변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에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냐고 계속해서 반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였던 니에미아를 제거하려고 아주 무서운 운모를 꾸미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공사기간 동안에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일로 내서 삶의 자리가 어려워지자 가난한 사람들이 또 부유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원망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부결속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면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에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에미아 유다 백성들은 에루살렘 성원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니에미아가 이제 완공된 성을 바라볼 때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완공된 에루살렘 성을 잘 지키고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을 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시탐탐 유다 백성들을 노리는 아주 무서운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 에루살렘 성을 잘 지키고 보존한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루살렘 성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니에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니에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어려운 얘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니에미아는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니에미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서 니에미아가 이렇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니에미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주의제로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니에미아는 자만할 수 있는 아주 우쭐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백년이 넘게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단 50일 만에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니에미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족들이 그를 얼마나 방해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숱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제 성을 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니에미아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를 칭찬하고 높이고 그를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니에미아도 이루어진 그 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소와 칠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에 우쭐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난공불라 요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이성을 정담하고 돌아온 자들이 요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소와 씨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그저 한 2천명 정도 올라가면 그 성을 넉넉히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류성을 함락하였기 때문에 자만심에 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류성을 무너뜨린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이미에게서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이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예루살렘 성을 이 큰 성을 지키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돌아보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큰 성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미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큰 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오로 감동을 라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위와 능력이 나의 삶을 덮쳤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끌어내리게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들 지시들 경험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내가 전혀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미야는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 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공생의 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든지 기도하지 아니하시고도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겸손하게 한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공 14장 4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담대히 외친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할 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가 정교인 여름순을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아닌댑니다 지난 특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제에 대한 말씀을 누렸다고 해서 남은 모든 사역을 방심해서는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자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무릎을 붙고 나가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 네 명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까 우리는 주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동역자로 세워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 네 명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니에미아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공동체를 세우게 해서 여러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이제 공동체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보게 되면 니에미아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꾼을 공동체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니에미아는 새롭게 완성된 에루사엠 성의 핵심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문지기였고요 노래하는 사람들과는 내일 사람을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에루사엠 성을 다스릴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였는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에미아의 친동생이고 하나님은 영문의 간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급관리였습니다 얼핏 보면 니에미아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을 잘못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최고 책임자로 세웠고 또 큰 일을 맡아보지 않은 하급관리를 최고 책임자로 세웠으니 잘못된 인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서 니에미아는 자신이 왜 이 사람들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에미아가 공동체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의 전문성입니다 이 사람이 성실한가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 기준은 신앙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 책임자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아의 친동생 하나님은 니에미아에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에게 가장 먼저 와서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그의 친동생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형 니에미아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에게 수상궁을 떠나서 유다에 가서 이 민족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서 권한하는 민족을 위해서 고통에 참여하라고 그를 촉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예수를 저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를 내서 이제 대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의 애삼촌 모르도게가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너는 너의 이름을 숨기고 너가 유다 백성인 것을 숨기라 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도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의 권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꺼이 민족의 권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다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럼 니에미아 친동생 하나님과 바로인 모르도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니에미아가 그를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그가 친동생이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한 사명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니에미아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한 사람 하나냐는 영문의 간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한 구역인 성체 영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입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그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최고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에미아는 페르시아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서 50일간 성을 건축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체는 눈으로 확인한 사람 이 하나냐를 하나냐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맡긴 곳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실한 사람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죠 초대기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었던 일곱 집사도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그들을 발탁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바오를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서행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빌리포서 3장 6절에서 바오를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일법외로는 흠이 없는 저라 하나님의 일을 일해서라는 내가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천 키로 떨어진 다메석에 가서 교회를 받게 하고 일법외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법을 지켰다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바오를 사도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석에 떨어진 그 교회에 있는 교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을 보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소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의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경동체가 어려움을 잘 이기고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태교와 감리교 성공의 교단에서 교단장인 감독과 주교들은 특별한 셔츠를 입습니다 노만컬라블린은 특별한 셔츠를 입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넥탈을 메고 섰지만은 천주교 사제라든지 또 감리교와 천주교 감리교와 또 감리교와 성공의 이란 교단에서는 최고 교단장은 특별한 셔츠를 입습니다 진홍색과 보라색이라는 셔츠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셔츠가 아니라 교단장 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교단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셔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곳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교단장이 특별한 진홍색과 보라색의 옷을 입는 것은 그 옷 색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라색은 고난을 뜻하고 진홍색은 순교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단장 목사님이 보라색과 진홍색의 목계자 셔츠를 입는 것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이 먼저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순교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당신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겉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또 하나님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온 데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써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공동체를 세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의 사역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였을 때 심각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은 근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느에미아는 이렇게 당면가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음이오 다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느에미아는 성 안에서 살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찾아봤더니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곳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냐면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에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에루살렘 성이 무너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루살렘 성에 거하지 못하고 각각 뿔뜰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수소문에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법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무려 5만 명이 이르게 되고요 또 느에미아가 그들의 신분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일 사람도 있었고 아주 밑바닥에서 어렵게 사는 종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성전에서 헛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삶보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파벨로 살았으니 거기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래사의 칭령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국을 재군하기 위해서 돌아온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새롭게 세워진 에루살렘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그들을 다 불러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욕자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에루살렘성은 다시금 공감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안에서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류나 해서 전혀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주의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 어리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중한 존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배려하여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넉넉히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